자, 뭐뭐 낯선 친구 만나는 연습하고 있어요. 지금 엉덩이 냄새 맡고 옆에 오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괜찮습니다. 하지만 지금처럼 정면에서 자기가 압박당한다고 느낄 때는 저런 거부 반응 보이고요. 다행인 거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자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친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. 그리고 특별히 거부 반응도 없고요. 이 친구는 시간을 조금만 주면 다른 친구랑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